어어 오 활 들었.. 활 들었나? 야 올라와 안 올라오네? 가도같이? 아 방패로 막고 있는 중이구나? 야 방패로 막아도 에너지는 달아 자 감옥 열쇠 무명전사의 소울 자 여기도 아까 먹을게 있었잖아 마력의 80원 마력의 80원이면 잠깐만 근데 마력? 마력이면 마법검 같은건가? 마력의 80원 마력의 80원이라도 마법을 늘려주진 않네 마력의 80원이라도 마법쓰는걸 늘려주진 않네 마력의 80원이라도 마법쓰는걸 늘려주진 않네 예 마법 못쓰네요 아니 아까 거기를 가야되는데 여기를 거시게 했으니까 거기 펩토뿌이 없었나? 아 제인의 탑이었지 참 여기 석궁 막 나오는데? 석궁 나오는데? 자 보자마자 석궁 덕이 바뀌어 주자 아 이건 필요없어 오어 안 돼 indust기 싸 보이지? 아니야 쏘지마аю 아 저 두방 세 방이야 안돼 одну 맞았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없애자 헷갈린다 좋아요 오케이 음 나 회피 잘해요? 나도 어 그래도 보통이상 보통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건 다 못해도 회피는 좀 잘하는거 같애 마법 조금만 더 쐈으면 좋을텐데 그럼 쟤네 두방일텐데 아 잘난척하면 안되는 쟤가꼬 아 나 미치겠네 아 내 영상으로 내가 보니까 나 너무 예 재수가 없더라고 스스로가 아이고 아이고 맞았잖아 아 야 이거 왜 안올라 이제 S병도 다섯병이나 있기때문에 다섯병 먹을수 있죠 저걸 포상으로 대신 사용해도 뭐 우석도 그렇지만 야 열두병이면 정말 쓸만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법이 마법이 개뿔 안통해 얘는 마법이 안통해 부 filed 일부 formal 단곰으로 좀 때려볼까 악 깎아 담 꺽으로 좀 때려보죠 아 이거 까딱당하잖아 아 뭐야 이거 어이씨 에너지가 안다로 얘가 얘가 마법에 면역 있는 앤가? 얘가 마법에 면역 있는거 맞어? 어? 아유 뭐 환상벽이 어디라는거야 환상벽은 벅 이거 침묵 나오는거 아냐 오오오오 이거구나 에이브여야되는군요 야 왠지 불안한데 어 먹을꺼있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루카텔 죽겠다 야 야 야 루카텔 죽겠다 죽겠다 야 루카텔 죽을때나 아 아 저기로 더 살펴보라고요? 저거 더 있어요? 아니 밑으로 빠져버릴까봐 밑에가 안보여서 벨제브론님 어서오세요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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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앞으로 나가면은 암석사이 좀만 더 나가면 나 죽을것같아요 빠져서요 아까 여기서 자뻑병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야 나왔나 아유 오오오오 야야야 이렇게 쓰이구요? 또 있나? 오오오오오 오야야야 오오오오야야야 아 아 저 저 쟤가 배 그 어쩜 앞을 막고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예 각오일 깼죠 앞을 막고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레벨업을 한번 하죠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성 하나 올리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거 하나 얻었지 위대완자의 뼈가루 에스병의 힘이 상승했대요 에스병의 힘이 상승했대요 가사 은근히 에스병의 힘이 상승했대요 그냥 그냥 에스병의 힘이 상승했대요 에스병의 힘이 상승했대요 에스병의 힘이 상승해 에스병의 힘이 상승해졌다